나 김동환 거짓 없는 남자 나 왜 물만 먹어도 살찌지? 응 응 응 잘 생각해봐 니가 물처럼 뭘 먹었는지 네츄럴라이즈 아 오빠 저 오빠 팬인데 꿈 해주고 있으니까 심장이 너무 떨려요 응응응응 떨리는건 심장이 아니라 당신의 눈 밑 네츄럴라이즈 하루종일 네 뼈 tellnya의 말 들었더니 내 뼈가 다 아프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나이때문이야 네츄럴라이즈 거짓 없이 건강하게 건강한 자연주의 내추럴 라이즈